자 이게 요즘에 기미난 발놀림을 많이 들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 요즘에 대천사를 잘 안간단 말이에요 대천사에 유지력이 있는데 그 유지력을 기미난 발놀림으로 이제 중반부터 채우는 거죠 처음엔 의미가 없는데 중반부터는 그래도 어느정도 차거든요 저는 대충 이거 3개는 취향인데 최후의 일격 아니면 최후의 저항 둘 중 하나 찍으시면 됩니다 위에 3개는 고정이고 우루는 이제 결이 들어요 지배를 드는 사람도 많거든요 보통 뭐 이런식으로 아니면 뭐 이렇게 저는 결이가 라인전에서 너무 좋아서 무조건 결이 듭니다 뇌왕패가 너무 사기 되고 상대가 좀 원거리 AD다 아크샹같은거 나오면 방어 2개 들어도 됩니다 뱀트리도 한번 볼까요 요즘 첫템을 보통 2개 중에 하나를 가거든요 신발 아니면 청갑옷 4포션은 똑같아요 보통 도라내방패를 가지 않냐 도라내방패 1포션하면 유지력 괜찮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도라내방패란 아이템이 첫 라인전 이후에 쓸모가 없어져 그냥 450원을 날리는거야 근데 신발은 뭐냐 나중에도 쓰죠 그럼 이 300원은 이제 좀 저축을 하는 느낌이에요 청갑옷도 마찬가지야 어차피 조합 아이템으로 올라가니까 그래서 신발 하나 사고 나머지 4포션 그러면 이게 4포션을 사서 굉장히 손해인 것 같지만 사실은 도라내방패를 사는게 더 큰 손해다 그쵸? 보소 1포션은 어떤가요? 오늘 라인전이 너무 약해요 라인전이 너무 약함 그래서 템트리는 2티어 신발 먼저 올리고 그 다음에 만년설이를 바로 가요 어? 연운은 언제 가나요? 만년설이 간 다음에 갑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연운을 되게 늦게 갔죠 이 상태에서 대천사를 올리면 스택이 다 안 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뭘 가냐 대캡을 갑니다 이게 되게 이상해 보일 수 있는데 되게 좋아요 아무튼 여기서 핵심은 만년설이 다음에 연운을 올리고 그 다음에 라바돈이나 조녀를 올린다 그래서 뭐 조녀 올리고 대천사 가도 되고 라바돈 올리고 대천사 가도 되고 자유입니다 아 생각해보니까 나 요즘에 대천사를 안 가는구나 대천사 대신 무라마나 가면 됩니다 무라마나가 더 센 것 같더라고요 지금 한번 실험해볼까? RQ평W만 해볼게요 1061 확실히 무라마나가 강하네요 이게 W랑 평타 데미지가 훨씬 강해져서 데미지는 무라마나가 셉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다 그래서 뭐 풀템은 대충 이렇게 되겠죠? 배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아까 말하려던 게 이걸 왜 잘 안 찍냐면 저도 항상 룬이랑 템트리를 매번 바꾸면서 해가지고 언제 또 패치가 될지 몰라요 또 생각이 바뀌면 템트리가 또 바뀔 수가 있어 아무튼 여기까지입니다 어디나 좀 더 할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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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